미용사 메이크업 기출 및 예상 문제 1번 다음 중 화장품의 4대의 요건이 아닌 것은 정답은 4. 기능성, 해설, 화장품의 4대의 요건,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유효성 2번 다음 중 조선시대 메이크업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화장에 대해 여러 차례 금지령을 내렸다. 2. 신체에 대한 청결을 중요시하여 화장에 대해 소홀히 여겼다. 3. 기생신분의 여성들에게는 분대화장을 허용하였다. 4. 미인방명 사상의 영향으로 화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 정답은 2. 신체에 대한 청결을 중요시하여 화장에 대해 소홀히 여겼다. 해설 화장이 소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장 개념의 세분화가 촉진되었다. 3번 다음 중 1970년대 메이크업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1. 풍부한 색조 메이크업으로 복고풍의 우아하고 성숙한 여성미가 유행하였다. 2. 미국 배우 파라 포셋의 자연스럽고 풍성한 헤어와 메이크업이 대표적인 스타일이다. 3. 짧은 머리에 커다란 눈, 작은 입술과 장밋빛, 볼, 가짜 주근깨 등 전통적인 미인의 모습과 다른 새로운 모습이 등장하였다. 4.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진하고 강한 색이 유행하면서 브라운, 그레이, 어두운 그린 등의 섀도 표현과 광택 있는 볼과 입술이 유행하였다. 정답은 3. 짧은 머리에 커다란 눈, 작은 입술과 장밋빛, 볼, 가짜 주근깨 등 전통적인 미인의 모습과 다른 새로운 모습이 등장하였다. 4. 해설 3번은 1960년대 메이크업의 특징이다. 4. 다음 중 메이크업 시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 포인트를 여러 곳에 두어 얼굴의 단점이 분산돼 보이도록 한다. 4. 포인트는 두어야 할 곳에만 두어야 시선을 집중시켜 얼굴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다. 5. 다음 중 메이크업 도구의 사용 또는 관리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사용 후 물에 담가둔다. 해설 브러쉬 세척 방법은 비눗물이나 탄산소다수에 10에서 20분 정도 담근 후 부드럽게 비벼 손질하여 세정 후 털을 아래로 하여 응달해서 말린다. 6. 다음 중 유사 톤으로 이루어진 배색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 톤인톤 배색 7. 다음 중 블루밍 효과의 설명으로 바른 것은 정답은 2. 보송보송하고 투명감 있는 피부 표현 8. 다음 중 메이크업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정답은 2. 실용적인 목적, 종족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함이다. 9. 다음 중 그라데이션과 색상 혼합이 용이하며 다양한 색상으로 가장 대중적인 섀도우의 종류는 정답은 1. 케이크 타입 10. 영상 매체의 메이크업 중 TV 메이크업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TV 화면에서의 메이크업 색상은 따뜻한 색보다는 차가운 청색 계열이 잘 어울린다. 2. 시청자가 TV 화면 조정 시 가장 기준이 되는 세계 인간의 피부색임으로 피부색의 표현이 중요하다. 3. TV 메이크업은 크게 스트레이트 메이크업과 캐릭터 메이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얼굴의 유분으로 인한 조명 반사를 피하기 위해 투명 파우더를 꼼꼼히 발라준다. 정답은 1. TV 화면에서의 메이크업 색상은 따뜻한 색보다는 차가운 청색 계열이 잘 어울린다. 해설 TV 메이크업은 차가운 색보다는 따뜻한 색이 더 잘 어울리고 잘 표현된다. 11. 피부 세포가 기저층에서 생성되어 각질층으로 되어 떨어져 나가기까지의 기간을 피부의 일주기 각화주기라 한다. 성인에 있어서 건강한 피부인 경우 일주기는 보통 며칠인가? 정답은 2. 28일 해설 표피의 기저층에서 생성된 세포는 각질층까지 각화 과정을 통해 올라오는데 2주 떨어져 나가는 데 2주가 세우된다. 12. 신랑 메이크업의 표현 방법이 옳은 것은? 정답은 3. 아이섀도우는 아이홀 부분의 쉐딩 컬러로 음영을 주어 색감이 꺼지지 않도록 한다. 13. 수정 메이크업이란 화장품의 땡땡 차이를 이용하여 눈에 착시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얼굴의 단점 보완과 입체감 부여를 위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정답은 2. 명도 14. 다음 중 붉은 피부에 적당한 메이크업 베이스 색상은? 정답은 3. 초록색 15. 다음 중 빛이 물체에 닿아 모든 빛을 흡수하면 우리 눈에는 무슨 색으로 보이는가? 정답은 2. 검정색 16. 다음 중 메이크업 색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그린색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붉은 피부 2. 핑크색 푸석푸석해 보이는 창백한 피부 3. 화이트색 어둡고 칙칙해 보이는 피부 4. 연보라 생기가 없고 어두운 피부 정답은 4. 연보라 생기가 없고 어두운 피부 해설 연보라 노란기가 도는 피부 17. 일반적인 태머리 분장을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주요 재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굴라찬 2. 오브라이트 3. 스프리트 검 4. 라텍스 정답은 2. 오브라이트 해설 오브라이트는 주로 화상 분장 시 사용된다. 18. 일반적인 뷰티 메이크업 없이 피부 표현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 붉은 톤의 피부에는 일반적으로 그린색의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한다. 19. 이마의 양쪽과 턱 끝 부분을 어둡게 쉐딩하고 턱의 바깥 부분을 풍만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 턱 양쪽의 하이라이트 제품을 사용하는 얼굴형은? 정답은 4. 역삼각형 20. 흑백 사진 광고 메이크업을 할 때 가장 밝은 파운데이션으로 발라줘야 하는 부분은? 정답은 1. T존 21. 예식 장소에 따른 웨딩 메이크업의 방법을 잘못 설명한 것은? 1. 호텔 예식장은 눈부신 조명으로 피부색을 최대한 어둡게 표현한다. 2. 일반 예식장은 노란기가 많은 조명 때문에 붉은 색상을 더해 표현해 주면 좋다. 3. 교회나 성당은 경건한 분위기이므로 단정하고 우아한 이미지로 연출한다. 4. 야외 예식장은 따뜻한 분위기의 선명한 색상을 이용하여 신부의 눈매를 또렷하게 표현한다. 정답은 1. 호텔 예식장은 눈부신 조명으로 피부색을 최대한 어둡게 표현한다. 해설 호텔 예식은 밝고 화사한 색조의 메이크업이 잘 어울린다. 22. 다음 중 그라데이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브러쉬는 어느 것인가? 정답은 2. 브러쉬 끝이 둥근 브러쉬 23. 얼굴형에 따른 눈썹형과 이미지의 연결이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4. 역삼각형, 아치형, 여성스러운 이미지 24. 콤프러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 마스카라가 잘못 발라지거나 뭉쳤을 때 빗어줘을 수정하는 속눈썹용, 빗이다. 25. 다음 메이크업 제품의 연결 중 옳지 않은 것은? 1. 메이크업 베이스, 피부 색상 컨트롤 효과 2. 파운데이션, 피부 색상 표현 3. 파우더, 피부 화장 지속력 상승 4. 컨실러, 피부 색상 조절 정답은 4. 컨실러, 피부 색상 조절 해설 컨실러, 얼굴에 잡티를 가려주어 깨끗하고 매끈한 피부 표현 26. 아이라이너 브러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리퀴드 타입, 케이크 타입, 젤 타입 등 제품 유형에 따라 브러쉬의 형태도 구분하여 선택한다. 2. 젤 타입의 경우, 모가 짧고 촘촘한 것이 사용하기 용이하다. 3. 케이크 타입으로 자연스러운 라인을 표현하려면, 가늘고 섬세한 브러쉬를 사용한다. 4. 리퀴드 타입의 경우, 브러쉬의 끝이 각지고 단단한 것이 섬세한 손처리에 용이하다. 정답은 4. 리퀴드 타입의 경우, 브러쉬의 끝이 각지고 단단한 것이 섬세한 손처리에 용이하다. 5. 해설, 리퀴드 타입 아이라이너는 탄력 있고 가는 브러쉬가 적합하다. 27. 소독약품의 구비 조건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2. 표백성이 있을 것 해설, 소독약품은 부식성, 표백성이 없어야 한다. 28. 다음 중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범위는? 정답은 4. 380에서 780mm 29. 다음 중 건강한 성인의 피부 표면에 pH는? 정답은 4. 4.5에서 6.5 해설, 건강한 피부는 pH 4.5에서 6.5 사이로 약산성을 띄며 가장 이상적인 피부는 pH 5.5이다. 30. 다음 중 주로 40에서 50대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혈액 흐름이 나빠져 무쇠혈관이 파손되어 코를 중심으로 양 뺨의 나비 형태로 불거진 증상은? 정답은 3. 주사 31. 다음 중 직시 색소 침착 작용을 하는 광선으로 인공선태를 사용되는 것은? 정답은 1. UVA 32. 다음 광노화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3. 콜라겐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다. 해설, 광노화로 콜라겐이 줄어든다. 33. 다음 중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된 건강의 정의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정답은 4.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영이 완전한 상태 34. 다음 감염병 중 세균성 감염병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 겨레야 35. 다음 중 법정 감염병 중 제2급 감염병에 속하는 것은? 정답은 2. 장티프스 36. 다음 감염병 중 호흡기계 감염병에 속하는 것은? 정답은 4. 백이래 37. 인조 속눈썹 부착 후 관리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1. 인조 속눈썹을 제거할 때는 손으로 잡아듣는다. 해설 인조 속눈썹을 제거할 때는 속눈썹 전용 리무버를 사용해 속눈썹의 자극을 되도록 줄이면서 제거한다. 38.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다음 중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정답은 4. 시장, 군수, 구청장 39. 다음 중 성피 조직의 신진대사에 관여하며 각화 정상화 및 피부 재생을 돕고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비타민은 어느 것인가? 정답은 40. 다음 중 물리적 소독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4. 생석회 소독법 해설 생석회 소독법은 소독약을 사용하는 소독법으로 화학적 소독법에 속한다. 41. 다음 중 대장균이 사멸되지 않는 소독법은? 정답은 2. 저온 소독 42. 이 미용업 영업소에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사항은? 정답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3. 다음 중 파리가 매개할 수 있는 질병과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1. 발진티푸스 해설 발진티푸스는 이가 서식하는 비위생적인 곳에서 발생한다. 44. 다음 중 이미 용업소에서 중업원이 손을 소독할 때 가장 보편적이고 적당한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3. 역성비누 45. 다음 중 생석해 분말 소독에 가장 적절한 소독 대상물은? 정답은 2. 화장실 분편 46. 핸드케어 제품 중 사용할 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바르는 것으로 피부 청결 및 소독 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정답은 4. 핸드 세니타이저 47. 다음 중 살균 효과가 가장 높은 소독 방법은? 정답은 4. 고압증기 멸균 48. 캐리어 오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3. 피부 흡수력이 없이 빨리 휘발된다. 4. 해설 캐리어 오일은 식물의 씨와 과육에서 추출한 원재료 특유의 향이 나는 식물성 오일로 피부에 잘 흡수되고 에센셜 오일을 희석하는 데 사용한다. 49. 다음 중 이미 용 업무에 보조를 할 수 있는 자는? 정답은 1. 이미 용사의 감독을 받은 자 50. 기초 화장품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정답은 4. 피부 결정 보완 해설 기초 화장품의 사용 목적은? 청결 유지, 수분 밸런스 유지, 신진대사 촉진, 피부 보호이다. 51. 다음 중 세포 지생이 더 이상 되지 않으며 기름샘과 땀샘이 없는 것은? 정답은 1. 흉터 52. 과징금 부과 기준에서 영업소에 대한 처분율이 속한 연도에 전년도 총 매출 금액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정답은 2. 1년 53. 이미 용사가 이미 용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미 용을 했을 때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정답은 3. 영업정지 1월 해설 영업소의 장소에서 이미 용 업무를 한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54. 다음 중 오일의 설명으로 바른 것은? 정답은 1. 식물성 오일 향은 좋으나 부패하기 쉽다. 55. 유아용 제품과 저자극성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계면 활성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1. 물회용에 들 때 침수기에 양이온과 음이온을 동시에 갖는 계면 활성제 56. 다음 중 화장품을 만들 때 필요한 4대 조건은? 정답은 1. 안전성 안정성 세응성 유효성 57. 다음 중 화장술을 사용하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4. 각종 영양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의 탄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해설 화장수는 클렌징 후 남은 피부의 잔여물을 제거하고 세안제의 알칼리성 성분을 닦아내고 다음 단계에 사용할 제품의 흡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한다 58. 다음 중 세균 증식에 가장 적합한 최적수소이온농도는? 정답은 2. pH 6.0에서 8.0 59. 다음 중 이미용업소의 시설 및 설비 기준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영업소 안에는 별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60. 다음 중 이미용사가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정답은 4. 개선명령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5. 개선명령 5. 개선명